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부분은 2차전지 고속질주가 계속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었던 섹터 단 한 개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2차전지 섹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양극재 업체로 불리는 에코프로BM, 그리고 LNF,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등 대다수의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냈었던 1분기가 되겠고요. 게다가 배터리 셀업체인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주가가 좋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2차전지다, 성장주는 2차전지밖에 없다, 이런 좀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갑자기 2차전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지면 따라서 반도체 쪽도 많이 꺾이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유의미한 수주장고를 기록했었던 조선주들이 지금 조금 수주가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역시나 믿고 가는 성장주는 2차전지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성장의 단계에 돌입했을 때에는 보통 기업들이 높은 멀티풀을 부여받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한데요. 자, 2020년도만 하더라도 배터리 세일업체들이 약 150% 많게는 200% 정도까지 1년에 주가가 상승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도 전개가 되었었는데 당시에 PR 수치가 무려 45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40% 넘는 고성장이 연간으로 계속될 경우 시장에서는 최소 그만큼의 멀티풀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정설입니다. 자, 근데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양극재 업체들이 무려 1분기 만에 100% 넘는 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연간 30%는 최소 성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역시나 PR 38배 정도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지금 뭐 테마주로 주가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고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높은 멀티풀을 부여하고 있구나. 오히려 2025년도로 내다를 보고 지금 PR을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모두 다 지금 20배 이하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어서 올라갔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배터리 셋업체 크게 급등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양극지 업체들이 또 크게 급등을 했었죠. 그거에 이어서 윤성 FNC 그리고 PNT 같이 장비주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 양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보통 랠리 양상이 한동안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주산업 특성상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담보를 또 잡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실적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좀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매도 쇼커버로 인해서 지금 단기 상승 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것도 좀 한 가지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매도를 가장 많이 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쪽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에서 어쩔 수 없이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려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이 2차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분기 동안은 너무나 높은 주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뭐 50%, 30%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재료,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실정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그래도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사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의 내재화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만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포드, 폭스바겐 이런 지금 자동차 기업들도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를 했어요. 자, 배터리 내재화라는 게 뭡니까? 이젠 내가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왜 이렇게 배터리를 먼저 본인들이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걸까요? 사실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주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용 중에 하나가 배터리죠. 배터리가 가장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터리 가격을 내가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보다 전기차를 조금 더 빠르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배터리 내재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배터리 셀 업체들끼리의 가격 경쟁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삼성 SDI, SK온 이런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미래에는 반드시 옵니다. 자, 그 반면에 배터리 내재화를 하더라도 내가 내 소재를 판매할 수 있는데 내 양극재는 테슬라에 판매할 수 있고 포드에 판매할 수 있고 폭스바겐에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터리 셀보다는 그래도 양극재 업체들이 조금 더 장기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멀티플을 사실 부여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2030년을 전후로 지금 현재 테슬라, 포드, 폭스바겐이 배터리 셀을 직접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만큼 다른 이제 업체들의 경쟁력이 사실상 조금 약화될 여지도 있다. 물론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막 흑자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SK온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 어느 정도 흑자 규모를 기록을 하기 위해선 최소 5년에서 8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다수의 자동차 업체들도 2030년을 목표로 잡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사실 전기차만 만들면 되는데 배터리 셀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재무적으로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직접적인 배터리 셀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와 지금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었던 이런 양극제 업체들은 그래도 앞으로 다시 호재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와 LNF의 하이니켈 수주 소식이 최근에 들렸었죠. 약 한 2년에 걸쳐서 하이니켈 양극제를 7만 톤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했었고 지금 4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는 양극제는 당연히 LNF 쪽을 추가적으로 더 지금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도 숨어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가 사실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유망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 효과를 작년도에 톡톡히 봤었죠. 그래서 작년도 4분기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추가 인하 소식이 올해 또 들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차전지 전체적으로 또 양극제 업체들의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극제 업체 3군데 중에서 내가 한 종목을 픽해서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가장 저평가 구간에 있는 LNF가 당연히 탑픽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PER 수치를 부여를 했을 때 약 한 17배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3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최소 PER 30배를 부여한다는 것이 시장의 정설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못다한 지금 주가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평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인 호재가 이어지게 된다면 항상 주가는 크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NF에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장기 KEPA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KEPA라는 것은 앞으로 곧 숫자,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EPA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3년도보다 2026년도에 무려 몇 배예요? 지금 현재 4배 가까운 증설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이제 실적이 퀀텀 점프업을 기록해 나가는 이 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중장기 KEPA 계획상 앞으로 매출은 더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30%보다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표는 NCM, 월별 수출 가격에 대한 추이가 나옵니다. 자, 니켈 코바틀 망간을 NCM이라고 하죠. 자, NCM 월별 수출 가격을 보게 되면 계속 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다운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 자체도 지금 추이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P,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비용 자체도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익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차트는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드레이팅, 해소가 필요하다는 측면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LNF, 어떻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 PR 40배 그리고 에코 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24배 지금 이제 나머지 뭐 다른 이제 지금 소재주 빼고도 지금 양극재 쪽으로만 봤을 때에도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16배 정도로 지금 추산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당연히 다른 업체와 사실 더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평가 받는 것은 분명히 주가가 앞으로 호재가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을 해봤을 때 LNF는 지금 미국의 공장 증설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좀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레드우드 머트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10만 톤 규모의 하이엔드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었다가 정부에서 기술 유출이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반려를 했어요.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꿔보고자 LNF가 지분 50% 이상 한 주라도 더 확보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 및 핵심 인사는 무조건 자체적으로 내정해서 내가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지금부터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공장 증설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주가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IRA,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 관련된 사항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는 4월달, 5월달에는 반드시 좀 발표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발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주가가 회복되고 상승 나오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 이 부분은 주가에서 항상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교육 중간에 다시 한번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투자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채널 추가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세 글자만 남겨주게 되시면 저희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달부터는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고 4월달, 5월달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악재적인 소식들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때 비로소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앞으로 하반기에 더 큰 투자 성과를 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널 추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및 고객 다변화까지 되는 LNF를 상상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비엔보다도 오히려 저는 더 높은 멀티풀을 부여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업계 1등이 높은 멀티풀을 부여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LNF 같은 경우만 내다본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의 비중, 즉 전세계 1등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외에 지금 다양한 거래처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을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LNF 2025년도 고객 비중 목표를 좀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발 50% 그리고 SK온 발 20% 그리고 OEM 같은 경우를 약 한 30% 정도를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OEM 쪽으로 많은 비중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처 다변화는 LNF에 있어서 숙제지만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합작법인 및 그리고 테슬라 레퍼런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죠. 하이니케를 지금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은 지금 전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함께한 LNF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LNF 지금 현재 5천억 투자 유치 주관사로 JP모건을 낙점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립니다.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제 LNF는 공장 증서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게 뭐죠? 캐피탈,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체 발행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천억 정도를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EB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플러스 30% 정도 할증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LNF가 달성하지 못했었던 주가 29만 원을 제한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5천억 투자를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다 보여지고 해외 증권사에서 그만큼 LNF의 몸값 자체를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서를 위한 대규모 자본 유치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이 EB까지 만약에 3, 4월 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 자금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찍어낸다 라는 부분까지는 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제 업체들은 지금 워낙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그리고 PR 20배가 넘다 보니까 대다수의 공매도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가장 타겟으로 많이 삼았었던 곳들이 양극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비엠, LNF 같은 경우가 공매도 추이를 좀 보게 되시면 굉장히 심각하죠. 2월 달만 하더라도 막 10%, 12%에 육박하는 공매도 이런 비중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3월 달에는 조금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더 활개를 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가 더 확대되는 시기에서 주가가 오히려 호재를 바탕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랴부랴 숏 커버링, 숏 스퀴즈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유입돼서 주가를 더 크게 올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게임스탑 사태가 그런 부분이었죠.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모두 다 손절해버리고 크게 손실을 확대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LNF, 에코 프로 비엠 같은 경우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크게 공매도를 치게 되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서 오히려 주가를 올려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LNF와 에코 프레임 주가가 지금 현재 20만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무상증자 이런 부분도 사실 염두를 좀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보통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한 단계 레벨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올해 23년도 LNF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는 사실 코스모 신소재보다도 못 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슈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좋을 때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비로소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이 자세하게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값싸게 사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수가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평균 멀티프로에 부합하는 주가 재평가 러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약 24배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배, 17배에 이르는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최소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 반드시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이 공식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EB, EB 발행을 토대로 성공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즉 마지막으로 거래처다 변화 지금 테슬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다른 이제 완성차 업계들로 직접적인 이제 양극재를 수출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재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숙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이슈를 쫓아가다 보면 더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 많이 매수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크게 급락하는 사태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서서히 주식들을 모아 나가서 내가 분할 매수로 큰 비중을 좀 잘 모은다라고 감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시는데 2023년도 좋은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성장 48%입니다. 이런 영업이익을 기록할 만한 회사 분명히 없다 말씀을 드렸고 자 48%씩 성장하는 이런 기업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 PR 40배까지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정말 정설이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호재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다. 평균 업종에만 부합하더라도 현재보다 상승 여력이 무려 4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안전마지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를 보게 되시면 LNF에 지금 12개월 PR 수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은 밑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밴드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포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회사 LN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다면 조금 더 조언받고 어드바이스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처럼 아주 쉽게 풀어서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앞으로 지금 투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채널 추가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